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저녁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약간 길어요 길어서 듣고 있느라면 시간이 휙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좀 길 수 있으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공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요즘 뭐 다들 투자한다고 난리잖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근데 투자 해 가지고 어 정작 이렇게 뭔가 스윙을 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이렇게 한 어느 한 직장인이 관련된 이야기 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보니까 테슬라 주가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든 수년간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 이제 금리가 오르니 내려갈 일만 남았고 투기꾼들 곡소리 날 거다 곡소리 날 거다 하여튼 재밌어요 지금 테슬라냐 아니면 부동산이냐 요즘 테슬라 주가하고 수도권 아파트 시세 및 갭투자 5년 수익률을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테슬라의 승리였대 테슬라의 승리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봤을 때 테슬라는 831% 상승을 했는데 서울 강남의 악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26% 서울 용산 이촌동 한강맨션 143% 뭐 그렇다네요 뭐 갭투자는 뭐 서울 마포 아인동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413% 광명의 하얀동 하안동의 이 편안세상 센트레이빌이 531% 성남 분당의 그 순회동의 양지마을 5단지 한행아파트가 671%라 합니다 어 아파트들도 상당하죠 하여튼 어 테슬라와 수도권 부동산 5년전 어떤 자산을 택했던 올라타기만 했으면은 막대한 수익을 냈어요 막대한 수익을 냈다 그 당시 때 막 부동산 한타 붐이었으니까 이러한 그 자산 가격의 그 급상승을 시장 과도한 열기 시장의 과도한 열기 열기로 보는 거 있죠 즉 거품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어 수년간 이어진 그 각국의 저금리 기조랑 양적 완화 정책 이를 도장했다는 거지 그래서 손 놓고 시장을 비판만 하기에는 어 자산 격차의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해요 여러분 어 기업의 가치평가는 크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로 어 있으면 두 가지 종류 하나는 뭐 상대 가치 야 상대 가치 평가 그 동종 업계의 기업을 더 주가 수익비리 줘 pr 이죠 퍼하고 어 주가 선자 수비는 pbr 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요 보통 어 다른 하나는 그 내제 가치 평가 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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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 평가다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제 추정을 해 가지고 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 이게 이게 해당한답니다 dcf 어 문제는 테슬라 처럼 끈 모를 듯 이렇게 막 오르는 이런 주식은 이런 가치 평가 모델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야 테슬라는 좀 어렵더라구요 어 최근에 이제 100배 수준으로 낮아진 그 테슬라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이 한때 1000배를 넘나들었어요 pr 1000배 어 앞서서 그 두 평가 볼기 평가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투자 같이 투자자는 어 도저히 매수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 역시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토로 합니다 어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어 공매도 세력은 2020년 한해에만 어 350억 달러를 잃었어 어 공매도와 공매도 웬만하면 버는데 어 테슬라 들어와 가지고 아주 작살났어요 48조 8천억 정도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있기도 했죠 상당히 잃었어요 어 그래서 요즘 뭐 기업 금융의 그 석학인 그 s 워드 다모드라는 그 뉴욕 때 그 교수가 있어요 그 테슬라 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바로 그게 뭐냐 리얼 옵션 이란 개미야 리얼 옵션 음 리얼 옵션 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바로 리얼 옵션 이라는 게 뭐냐 어 예전에 보니까 그 좋은 사례가 이제 복권이야 복권 복권 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용어라서 복권 인데 예를 들어서 1등 당첨금이 그 5억 원이 복권 100만 장 있어요 그 이 복권의 당첨 기대값은 당첨금 5억 원 곱하기 확률이야 확률 확률로 결국은 어 500원 이다 500원 500원 입니다 그 이 복권을 천원에 판다면은 사는 사람들은 500원을 손해보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셈이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기꺼이 복권을 사는 거야 이유가 뭐냐 어 그게 바로 리얼 옵션 이라는 거다 그 사람들이 적정 가치 500원짜리 복권을 500원 더 주고 사는 것은 그 수익 구조가 마음에 들기 때문인 거지 복권을 사서 꼭 꽝이 나와도 결국은 손실은 천원에 그치는 거야 그리고 천원에 그치는 거야 반면에 당첨이 됐어 이러면 대박 치는 거야 대박 초대박 이지 초대박 그 손실의 하방은 막혀 있고 그 수익의 상방은 열려있는 구조 잖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리얼 옵션의 성격을 띈 주식은 급등 호재를 가진 그런 한방이 있는게 한방 우리가 한방 찾아다니는 많잖아 한방 한방 찾아 3만리 그 투자자가 적정 가치보다 가격을 더 쳐주자 더 쳐준 만큼 주가는 한동안 고평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어 이게 그래프가 리얼 옵션의 구조를 설명한 그래프예요 보니까 주가의 옵션의 가치가 이제 반영되면은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높은 가치를 받게 된다고 하죠 이래서 리얼 옵션 모델을 부동산에 적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gtx는 그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한 20에서 30분 정도 그런 연결되는 광역급행 광역급행열차죠 광역급행열차 gtx 여러분들 아실거예요 어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a b c 로 해가지고 노선이 있어요 a 는 파주에서 화성 동탄 뭐 b 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c 는 양주에서 수원 하다 이렇게 예비타당성 어 조사를 통과를 했대요 현재 그 a 노선은 현재 공사 중이라네 공사 중에서 2024년 6월 개통이 목표랍니다 파주 운성에서 화성 동탄 어 출퇴근 교통란에 시달리는 수도권 주민한테는 어 gtx 는 큰 관심사인데 음 자연스럽게 gtx 역 예정지 집값이 뛸 수 밖에 없겠지 어 일산의 그 킨텍스 지구가 제 표적인 gtx a 노선 수의 지역이라네요 이곳에 대장 아파트가 뭐냐 봤더니 2019년에 입주한 킨덱스 원시티 아 원시티 지난 5월에 보니까 35평형이 14억 5천 5백만 원이야 어 집사 5천 5백만 원 이 아파트 2016년 평균 분양가가 5억 2천만 원 이었어 2016년에 5억 2천만 원 짜리가 음 14억 5천 5백이야 청약이 담청 되면 6년만에 스윙률 179% 야 179% 어 당시 원시티는 청약 1순위 마감 이었다네요 그럼 청약에 탈락한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으냐 없었을까 일산에 거주하는 그 40대 직장인이 2016년 후곡 마을 27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고 있었대요 아이들이 크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겠지 그 킨덱스 지구의 원시티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어 근데 분양가가 평당 1,500만 원 이었다며 야 주변에서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일산의 구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한 1200 정도 했거든요 그 아쉽게도 a 신의 청약이 떨어졌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야 1년 뒤 전매전이 딱 풀리니까 분양권이 매물이 나오겠지 그럼 2017년 6월에 원시티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한 5,000 붙었어요 5,000, 5,000만 원 정도 어 주변에선 분양가도 비싼데 야 5,000만 원 더 주고 샀다가 집값 떨어지면 어쩔 거 아냐고 말리더라고 어 당시 일산은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외면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뭐 고공행진하는 동안 어 일산은 거의 10년 가까이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gtx 역시 국토부의 계획만 있었을 뿐 뭐 예타조차 통과되지 않았어요 어 실제 노선이 뭐 깔릴지 뭐 말지 뭐 장담할 수 없었겠죠 그 A씨는 고민을 하는 거야 일산의 단점은 어 도심까지 출퇴근이 불편하다는 것인데 그 gtx 가 다 개통이 되어버리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지 만약 잘 안되더라도 신축 아파트인데 평당 뭐 1300만 원 밑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A씨는 뭐 몰랐는데 그 이 분양권 투자는 하방은 막히고 약간 상방은 열린 약간 리얼 옵션의 성격을 띄고 있는 거야 리얼 옵션 알겠죠 아 그래서 안전 A씨는 그 원시티 담당자에게 분양 아파트 계약금 웃돈 프리미엄 5천만 원 주고 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를 하는 거야 분양금 사는 겁니다 일단 질러 질러 버려 어 그래서 2년 뒤에 입주할 때 기존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추가해서 장금을 낼 생각이었어요 장금을 문제는 8월 입주시가 되도록 집이 안 팔리는 거야 집이 파 파는 거야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 절벽이 닥칩니다 그래서 어 2019년 A씨가 또 한번 결정을 하는 거야 안 팔리는 기존 집은 당분간 그대로 살고 새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 드려 전세금 4억 원의 담보대출 한 7천만 원 정도 이전 받아 가지고 장금 치릅니다 장금 치르고 어 당시에는 일시적 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기한을 3년이죠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은 비가세 적용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에 걸친 A씨의 분양권 투자는 대박을 낸 거야 음 gtx 킨덱스의 부지가 화정되니까 원시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실거래가 16억 원을 넘기도 했어요 A씨는 초기 투자금 1억 원으로 전세금 전세금하고 대출 4억 7천을 빼고 약 8억 8천 5백만 원의 평가 차익을 올리는 겁니다 평가 차익 야 수익률 785% 게다가 기존의 후공마을 집은 5년 만에 3억 6천에서 6억 5천 7백으로 뛰었어 이 집을 팔면은 전세금과 대출을 갚아도 어 대략 한 1억 8천이 남는 거야 그래서 5년 전에 4억 6천만 원에 불과했던 그 A씨의 자산이 결국은 16억 으로 뛰는 거다 16억 으로 음 5년 전에 4억 6천 6천 이었던 자산이 결국 16억 으로 뛰더라 다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3년간 얼마나 올랐냐 1,407% 올랐어요 5년간 831% 올랐습니다 머스크 CEO가 모델3 양산 그리고 흑자 전환 S&P500 지수 가입 전기차 연 100만대 생산 뭐 이런 논란 속에도 본인이 내건 목표를 뚝심있게 가는 거야 테슬라가 하나씩 미션을 이룰 때마다 주가는 뭐 큰 폭으로 뛰는 거지 그와 함께 성공을 성공을 막 본 투자자들은 뭐 테슬라가 아니고 테슬람이야 람 테슬람 이런 두꺼운 아주 두터운 그런 팬덤을 형성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는 303.75 달러에요 작년 고점 대비 25%나 내려왔어 지금 향후 주가가 또 어떻게 흐를지 몰라 테슬라의 월가 목표는 최저 24달러에서 최고 461달러까지 의견이 아주 분분해요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성장주다 보니까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죠 그 다만 그 리얼 옵션의 관점에서 보자 그 테슬라가 여러 개의 그 대박 옵션이 달려있는 것에 주목을 할 만한데 연내 테슬라의 가장 큰 오제는 뭐냐 이건 그냥 4680 배터리 양산이에요 그리고 이달 말 열리는 AI 데이요 AI 데이 어 FSD 그 시내 주행 북미 출신은 올해를 넘길 것 같은데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리얼 옵션을 그 성향을 띈 주식이지나요 주식이 오르는 것은 그 옵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때야 논란이 극대화 됐을 때는 주가는 정점을 찍습니다 그 머스크가 말하는 자율주행 뭐 AI 로봇 에너지 사업 비전에 대한 대중들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친구를 사기꾼이라고 비우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만은 아직은 듣지 않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적인 이 남자한테 관심을 많이 갖더라는 거죠 어 하여튼 어 테슬라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썰을 푼 겁니다 어 제가 테슬라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 있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야 버티야 돼요 버티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하세요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부동산도 좋고 삼성전자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나중에 또 먼 훗날 되면 또 올라가요 또 아 그 당시 때 미친 듯이 모았어야 하는데 하는 또 아쉬움 후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멘탈 키우고 꾸준하게 모으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